자, 제게지띠의 화이트데이 파트4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 이 화를 열리네 짠! 제가 예전 파트에서 여기 확인했을거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장을 안해놔서 처음부터 다시 마지막으로 저장한 것부터 다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새로 한다는 마음으로 아주 뭐 오, 깜짝이야 이전 파트에서 여기서 쫄았던걸 기억하는데 또 여기서 쫄았네 여긴 좀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기필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파트에서 전화를 안받았거든요 하지만 빛을 먼저 밝혀야지 랄랄랄라 여보세요? 누구야? 오 이건 뭔 개짓는 소리야 이건 뭔 개짓는 소리야 저한테만 지금 개짓는 소리를 들린건가요? 아니면은 그쪽도 다 개짓는 소리를 들리는거에요? 일단 전 진짜 개짓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어, 올라간다 위에 뭐가 있을까요? 비였어 이렇게 하면 점프도 안된다고 이런 쓰레기 같은 의자 오, 이전 파트에서 C건 못봤는데 올라 패수 못해? 아니 패수 못한대 어... 어... 비밀번호가 바뀌었대. 와... 이것도 다 뭐냐? 알 수 없는 것들이다. 일단 내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경비야. 이전 파트에서 여기 안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너 신문 쪼가리가 노트처럼 보이니? 열려라 냉장고! 오우! 빨리 회사하고 뛰어야겠어. 야 냉장고가 이렇게 많냐? 어허! 라이터다! 난 이제 라이터로 여기 세상을 밝힐 시간이 온 거야. 으아! 으아! 됐다. 이렇게 밝히는 거야. 자 꺼버려. 닫아! 펌! 하하하하 이제 전망한 경비가 문을 열고 날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안녕! 오우! 오우! 안맞아지롱! 하하하하하하 열려라 참게! 후우! 헉! 숨기! 하하하하 쟤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하하하 아뇨!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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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안 피켜요! 담배 안 피켜요! 살려줘요! 담배 안 피켜요! 담배 안 피켜요! 살려줘요! 어! 하하! 야 정숙이 왜 여기 올라가 있냐? 아뇨! 난 너 딸 쉽게 피할 수 있거든? 웨우! 이런! 야가 또 심장... 어 심장 배터리가 다 됐어! 열고! 아! 니가 시끄러워가지고 정숙당에 까버리겠어! 좋았어! 지금이야! 오우! 재개! 저렇게 길을 막을 줄 몰랐어! 계속 이동하자고! 열려! 어! 이거 뭐야? 쓰레기가 필요하답니다. 닫아! 잠그는 거 있으면 정말 좋을텐데 말이지! 라이트하워! 워우! 나 복도야! 다른 쪽에서 막혔어! 잠겼어! 아! 오고 있어! 재개! 빨리 튀어! 또 정숙을 발로 차버렸어! 잠겨있어! 잠겨있어! 잠겨있겠지! 어! 아니네! 열어! 어... 스위치가 나가셨어! 자다! 의미 없이 다다! 이게 뭐냐 이거? 화? 화? 창고야? 어 이거 뭐야? 어! 빨리 죽고 뛰어! 죽고 뛰어! 어!!! 어!!! 깜짝이야 이 X발! 어!!! 어! 바로 뒤에서! 으으! 어! 야구 방황이 야구 방황이 야구 방황이 어! 빨리 뛰어디어디어디어디어따! 다시 저기 들어왔다야 아무.. 하나 체크 못한거 있거든! 왜! 도대체 위! 위층에서! 진동이 생기는거지! 저 사람 어떻게 하면 퇴치 하는지 아세요? 어! 조금만 열리해! 오! 또 언제왔어! 쟤 완전! 난 무섭게 하는 인간이야 오 나 그냥 벽 통과했어 빨리 주워 빨리 주워 오 닫아 뛰어 아니야 뛰지마 가만있어 문을 열때까지 기다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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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떻게 기다려봐 난 다쳤대 나 다쳤대 빨리 치자고 시간을 벌어야 돼 아까 내가 문 열었어 제발 막힌 곳은 아니길 막힌 곳은 아니길 막힌 곳은 아니길 도시락을 먹읍시다 냠 도시락이 거참 맛있구만 아 이거 뭐야 이거 메인 빌딩 새 건물로 갑시다 근데 새 건물이 어디냐 야 무슨 학교가 이땀으로 디자인이 되어있어 어? 무슨 학교 어 막다른기라 시간이 있을까요? 나 어디로 가고 있니 어?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왔어 솔직히 말해서 이거 물론 게임이 저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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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새 건물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새 건물이 어느 쪽인지 전 잘 몰라요 이쪽 가까이 갔고 계속 같은 경로로 새 건물 방향으로만 그래서 똑같은 걸 보고 이런 내 심장이 또 죽을라 그래 잠시 걸어줘야겠어 야 내가 설마에서 하는 얘긴데 이거 가스 제한이 있냐? 라이터 내 심장이 또 터질라 그래 그냥 터져버려라 이렇게 이 게임은 순간적으로 고물이 되는거지 이런 또 막다른길이야 이리로 가지 뭐 막다른길이야 제게 왜 어디로 가야돼? 게임아 그만 좀 장난쳐 나 여기서 탈출해야 된단 말이야 어이씨 게임에 자꾸 장난쳐요 어디로 가야되는지 모르겠단 소리야 설마 내가 안 보고 있을 때 또 벽두콤 뒤에서 습격하는거 아니지? 제발 그건 아니라고 해줘 나 어디로 가고 있니? 알았어 뒤로 돌아갈게 그래 그럼 되잖아 너 아직도 거기 걸려 있니? 야 기다려 나 체력 채우는 동안 기다려 담배 나는 줄 빨자고 아휴 이렇게 뒤져 이게 뭔가 좀 쓸모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기다려봐 아야 야 줘 나한테 좀 탐구할 시간을 줘 탐구할 시간을 줘 야 이거 라이트가 그렇게 좋은게 아니구나 펜 펜 펜 펜 펜 뭐해 펜을 줏으라고 쟤 어디 걸렸니 아무것도 얻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줏어 어 너 책상도 통 책상도 통과할거 아니지 그치 펜을 줏어라 아이 참나 완전 무섭지 아이 좀 불을 키고 탈출 나 내가 어디에 걸렸는지 확인이 안돼 내가 걷는게 빠를까 아니 내가 걷는게 빠르니 니가 걷는게 빠네 물론 쟤가 빨라 다시 일로 잠시 방문 이제 더이상 드실거 없죠? 니지코 없어요 아뇨 아야 아 또 다쳤대 아아 아야 잠겼어 아아 이거는 그냥 러닝맨 같아 무조건 뛰어다녀야돼 러닝맨야 어 내부가 이렇게 생겼구나 패널 주소 패널 주소 쇼하지 말고 패널 주소 잘했어 저장 노트를 찾아야돼 이거 개쉽 이거 개쉽 와아 야 이거 버그가 너무 심한데 올라갑시다 막다른게 아니게 역시 아냐 자 세번째 층에 도착하였습니다 깨끗하게 문도 다져주고 화장실 습격 역시 어두워서 뭐가 보이질 않아요 오 구급력이야 잘됐다 구급력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아아 여기에서 까지 러닝맨을 찍을 준 난 몰랐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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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디까지 러닝맨을 찍어야 되는거니 어 어 이런 막다른 길이야 안녕하쇼 또 내 길 앞을 막다니 사악한 놈 열리지 않아 열리 아 잠겼어 다른 쪽에서 잠겼어 여자 화장실 갑시다 저장 제발 나한테 저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이런 야 무슨 안돼 때리지마 때리지마 야 야 좀 좀 좀 좀 어 베이터 안돼 베이터 걸리면 안돼 뛰어 그냥 어딘가에 열쇠가 있을거야 괜찮아 가면서 조장은 돼 도시락 랄랄랄랄라 아 막다른 기회였지 너 방금 뭐했니 좀 좀 흥흥흥ㅎ 헤헤 헤헤헤 헤헤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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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치게 불공평해 헤헤 헤헥 헤헤 제발 내가 저장할 수 있게 해줘 헤헤 헤헤 어 저장 어 좋아 좋아 예쑘 어어 어어 좋아 아니 꺼져 펜을 낭비하고 싶진 않아 아 제발 내가 뭘 해야되니 게임아 사람들은 저거 경비가 어떻게 피한대? 내가 있는거 어딘지 다 알고 있어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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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어 지금 나 좀 혼란스러운데?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어어 헉! 갔다 천천히 천천히 한걸음 두걸음 세걸음 네걸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려라 참깨 아홉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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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해요 비오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안녕 자판기야 아무것도 안 들려요 오 좋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교실을 찾아보자고 찾.. 오오 과학실이네 나 과학실 좋아하는데 사이언스 오 펜이야 안녕 펜 하나 맞춰보죠 얘 움직인다 오 너 좀 웃기게 생겼다 안녕 맞춰보지 너 나 뒤취할거지 그치 어 특별할건 없네요 탈출 내가 과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까 이전 파트에서 과학의.. 귀신한테 과학의 힘을 보여줬기 때문이야 과학이 얼마나 중요한데 엥? 오 안에 CCTV도 있어 근데 어떻게 안에 들어가지? 다 잠겼는데 말이야 얼마나 더 올라가야돼? 저 진동에 대해서 알아내려면 무슨 국사실인지 먼저 거기까지 들어가야되는거야? 그게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괜찮아 이정.. 아 너무 어두워 아 참 거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야 무슨 난간도 설치해주지 않냐 일단은 여길 들어가려면 열쇠라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건 mp3에요 아 좋다 어? 가만히 있어야돼? 아 차 음악 좀.. 시원.. 어.. 뭐 조용히 앉아서 들으려 했더니 500원 여기에 무슨 상콘들 가격이 다 500원이야 물 물 물 물 짠 모든 화장실이 그렇듯? 어.. 뭐 특별한건 없어 보입니다 특별한 이벤트를 지워주지 않는다며 나 이 소리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거든? 내가 경비에 쫓기면서 유기층을 제대로 둘러보지 못했어 원래 둘러볼 수 없는 곳인가? 아 아니 너무 궁금해 왜 이 망할 소음들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다고 어? 이 호기심 자극되는게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 아 너무 궁금하다고 사람들은 딱 소리가 들리면은 막 무서워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호기심이 가요 아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전까지는 잘 이동을 안해요 실.. 실제.. 어.. 실제 생활에서요 자 어쨌거나 아직까지 아무런 힌트를 얻지 못했어요 제가 향해야 되는 곳은 새 건물입니다 새 건물이 어딘지 전 정말 알고 싶군요 바로 여기야 새 건물 주 건물은 저쪽이고 새 건물은 저쪽이랍니다 나 새 건물 좀 가고 싶다고 어? 뭐 물론 지금 이게 거울놀이 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거울놀이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언제든지 뒤를 돌아서 어.. 뒤를 돌면은 다시 아까 들어갔던 곳으로 나오면 잘 알고 있죠 아주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말이죠 제가 여기 탐색 제대로 못했죠 그럴 거예요 아마 어 여기 냈어 여기서 펜 줬었거든 다 어느 쪽에서 잠겼어 열려라 잠겼어 열려라 여긴 어때 잠김 분명히 여기 힌트가 있을 거 아니야 뭐야 뭐 노트에 힌트가 있으려나 어 뭐야 뭐 이 낡은 놈 아무것도 없어요 딱히 뭐 특별할 건 없어요 그냥 귀신이야기 뭐 이렇게 좀 시벌거리는 거 외에는 이 인형이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야 이 인형의 정체가 설마 여기다가 인형 갖다 바쳐야 되는 건 아니지 예 인형을 갖다 바쳐야 돼 아이 그 뭐냐 그 뭐냐 어 한자를 다 까먹었어 너무 오랫동안 사용 안하다보니까 여기서 저장했어 아 좋아 이게 제발 게임아 이게 없들이 뭔지 좀 알려줘 궁금해 죽겠단 말이야 나 정말 미치겠어 오 양호실? 내가 여기 들어갔었나? 아 스위치가 나갔네요 오우 노트야 랍 랍 랍 랍 오우 안녕 어 뭐 뭔가 떨어졌대 과연 이거 뭐야 뭔진 모르겠지만 고마워 아 제길 뭐가 보여야지 스위치가 빵을 나는게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다 열어서 끼겠스 아 여기도 스위치가 나갔대요 뭐 어쩔 수 없이 냉장고를 키면 돼 그럼 짠 아 화나다 다 열어보자고 제가 이렇게 껐어요? 아 혹시 모르니까 이거 이거 끼고 돌아다녀보자 이게 뭔가 좀 할 수 있을거야 디파트먼트가 어디지? 교무실 그래 모든 교무실을 뒤져보자고 괜히 했구나 아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가 상담실이었군요 이제 뱀말을 읽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 열쇠를 가지고 뭘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야 CCTV 도와줘 어디로 가야되는지 모르겠어 도와줘 아직까지 저는 아직까지 저는 비밀번에 대한 힌트를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내가 이 펜을 이제 발견하자니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거에요 어딘가에 그냥 비번이 바뀌었어요 라고 공지만 하고 있음 그냥 비번이 바뀌었어요 그냥 비번이 바뀌었어요 한동안 안보여가지고 아 드디어 뭔가 좀 탐험할 수 있게 꺼냈는데 씨 오고 있을까요? 가고 있을까요? 소리는 커지고 있어요 들어왔네 들어왔네 이씨 보이시죠? 어? 아니야 이번 건 모르겠어 이리 봐 칠판 좀 그만 좀 긁어대 아 또 귀신이 오고 있어요 보이시죠? 왼쪽에 그냥 발 오고 있으면 안보이고 살짝 옆을 보면 보이는 그런 귀신이요 전 지금 잘 오고 있습니다 그 귀신 존재가 또 귀신한테 달면은 또 아아하고 헐떡거리겠죠 뭐 아니면 뭐겠어요 안그래 귀신아? 아니면 제가 잘못보는 곳일 수도 있죠 너 귀신 맞아 그치 어딘가에 걸려있는거야 그렇지 않아? 망할 경비는 도대체 어디있는거야 나 지금 C를 계속 누르고 있어가지고 지금 손가락이 엄청 아프거든? 이 진동이 정체 좀 알려주세요 제발 좀 아직까지는 키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닫았다 제길 제발 나 지금 얼마나 가만히 있어야 내가 탈출할 수 있는거지? 갔나? 천천히 움직여 볼게요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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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동하긴 했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천천히 좋아 이제 열쇠 열쇠가 어디에 맞는지 탐험을 봅시다 밑에 아 잠겼구나 랄랄랄랄라 흠 일단 열쇠도 있고 하니 열리는건 먼저 아까 내가 탐험했을거라 다른쪽에서 잠겼어요 너 너 너 잠수 일로와 역시 불이 켜져있어 오! 2841 좋아 고마워 블라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블라 2841 좋아 제대로 이겼어 오 이건 처음 듣는 소린데 흠 흠 뭐 비밀번호 얻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자고 흠흠흠 어 이쪽이였어 아냐 어 이쪽이였 이쪽일거야 2841 2841 2841 2841 들어왔어 841 예스 안에 뭐가 있을까 아 교장실답게 굉장히 화려해요 뭐에요 교장실이 이렇게 화려해 되는지는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뭔지 모르시면 다 주워버리고 뭐야 돈이야 그쪽도 돈이 돈을 잃어버리지 않는군요 뭐야 어 에? 뭐야 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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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해 설마 이거 비밀감시책이니 비디오로 주워라 뭔진 모르겠지만 주웠스 뭐냐 이거 과학실 알았어 어떻게 뒤로 가는데 어 어 이봐 어 이봐 뒤로 가는걸 안보여줬잖아 다시 어떻게 돌아가는데 이봐 게임아 쑤가 교무실에 있어요 왜 교무실에 갔을까요 어 오우 위에 뭔가 올려뒀어 뭔진 모르겠지만 미술실이었어 아까 카메라가 미술실을 보여줬어 그럼 난 미술실로 향해야돼 고마워 자 이제 수위는 갔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겠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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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아 제발 좀 제발 좀 제발 좀 제발 좀 게임아 게임아 제발 좀 시간 좀 풀지마 게임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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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아 제발 좀 됐스 어디 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거는 열쇠 클래스 룸 마스터 키 뭐? 아니야 본관 만능 애이잖아 쓸모없어 이제 나가도 괜찮겠지 교무실 만일을 위해서 문을 닫고 올라가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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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겠지만 킬을 하나 얻었어 숨어 이렇게 말이야 단단히 잠겼대 여기 있으면 모를거야 아까도 그래 왔지 여기 있으면 모를거야 어 어 어 어 깜짝이야 귀신 오고 있어 사라졌어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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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저장부터 해야겠어요 펜은 약간 있으니까요 예스 저장되었음 알았어 이제 미술실 미술실이 어디였더라 생물실 여기 아냐 어? 온 오오오오 감히 어디 숨어있려고 4개를 모았습니다 이제 6개 모으면 특별한거 할수있나봐요 어 펜말이 없어 펜말이 없어 다른쪽에서 잠겼어 아 누가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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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열쇠 이걸로 열어 맞지 않는 열쇠인가 보네요 아 아 쟤 열쇠 어색해가지고 엄청 좋아했는데 씨 아 여기 안에 분명히 무슨일이 있단 말이야 아니면 내가 그냥 또 잘못 온것일수도 있어 쟤가 굉장히 재미있을것 같은데 잠깐만 아이 좀 야 야 야 같은 데 바라보자고 마네키 육척 어때 이렇게 가만히 같이 있으니까 기분 좋지 않아? 기다리봐 나 나중에 다시 올게 그래 가만히 있어야 돼 따라오지마 어디보자 미술실 방금 분명히 CCTV에는 4층이라고 쓰여있었어요 일단은 여기에는 옥상이에요 그냥 쓸데없는 옥상이에요 라운지가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이었지? 아 참나 영어문법 영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씨 안 돼 어느 방향이야 어 제길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탈출 분명히 소리 들릴거에요 게임 비루 게임 게임이지만 말이죠 어디 보자 제가 이걸 탐험했었나요? 예 탐험했어요 예스 여기야 좋아 어? 오우 뭔가 새로운 걸 얻었어 뭔진 모르겠지만 주소 리모트 컨트롤이야 아이 육의 위험인물 여기 있엇군 너는 왜 날 미응하는 건데 이 쓰레기 같은 녀아 어떻게 돌아가는지 난 정말 몰라 그런데 왜 네가 가는 곳마다 일이 터지는 거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널 믿을 수가 있어? 믿기 싫으면 하지마요 지금 당장 미술실에 가야 돼 도와줘 주방 내가 어떻게 널 믿을 수 있지? 돈이면 되냐? 나 500원 4개는 있던데 뭐해? 야 쓸데없는 스킨십이야 이건 미쳐낸다 한 표 나 줘 아니네? 좋아하고 있다는 소리군 아하하 네가 안 도와줬어도 됐어 아 그래? 알았어 꺼져 여긴 가끔씩 흔들리는데 오늘처럼 심한 적은 처음이야 나도 널 믿었으면 좋겠어 넌 네 생각만 하고 있지? 걸렸군 하하하 강강으로 가 나가는 문이 있을 거야 그리고 지원이 보면 내가 참는다고 알려줘 어 혹시 그 안경 쓰네? 걔 말하는 거야? 뭐 아직까지는 큰 위험이 없는 것 같아요 큰 위험이 있군요 화면 아 왜 이러니 또 화면 이상해요 왜 이러고 기절하게? 어? 기절하게? 뭐가 문젠데? 놀래키게? 그래 찬열을 놀래켜라 네가 날 놀래켰구나 주인공 화면이 더 날 놀래켰어 잠깐만 나 여기서 아이템 하나로 봤단 말이야? 이런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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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반짝이는 게 있었는데 아 저기 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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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펜! 일루와! 펜! 나의 펜! 펜! 잘했어 아 좋아 무엇이 나의 길을 막는 거니? 잠겼어 이제 더 이상 볼 게 있군요 종이 종이 망할 종이 리포트 보고서 문이 있네 처음 알았어 아하 열쇠 오 뭐야 이거? 어디 숨어있을라고 다섯 개를 모았습니다 또 반짝이는 거 하나 발견했어 여기 무한한 곳이야? 휴게실이니? 반짝이 어 저기 있다 돈 오 오 오 하하하 나 오천 원 있다 아 또 귀신한테 잡혔어 심장 또 요동치는 거 봐 이 상황에 또 이거라니 아 참 또 어디 숨어있어야 돼 아 심장에 버텨지지 못해 심장 이렇게 요동치면은 뛸 수도 없단 말이야 어디 숨어있어야 안전할까? 모르겠어 그냥 오면 튀어야지 가만히 있다가 오면 튀는 거야 설마 여기 벽 뚫고 오는 건 아니지? 아 그러면 진짜 비매나 게임이다 난 뭘 얻었냐 근데 과학실 자 천천히 오고 있습니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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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거 뭐 과학실 몇 층이었지? 위층이었나? 과학실 과학실 아 여기 있다 잠겼어 열리지 않아? 아 음악실이었어 미안 음악실이었어 자 안아 쪽에서 잠겼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래 물 나온다 저게 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잘했어 아 망한 귀신이야기들 귀신이야기면 뭐가 좋다고 다 허상인데 뭐 뭘 깜짝이야 아 애니메이션 니가 자꾸 날 놀래키잖아 뭘 깜짝이야 고마워 어 하 가까우지 말라니까 너 너 너 정체가 뭐야 사람 어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나도 그래 야 좀 켜봐 라이터 있어 걱정하지마 라이터를 켜 돌아 라이터 청량말고 라이터 어떻게 켜봐 라이터를 켜 너 너 뭐란거야? 몰라? 난 여기 들어왔을 뿐인데? 뭔 소리야 근데 지금 여기 누가 있어? 아무것도 없네 왜? 뭐 있는데 오! 아뇨? 웃으니까 기분이 좋지? 그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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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줌마 왜 여기 있지? 누군데? 이전부터 이 근처를 돌아다니는 미친 아줌마야 아, 그래? 학교에 들어와서 자기도 하는데 어 저 아줌마가 학교를 채 나간 학원 3년 전부터 처음에는 소문도 많았어 구상 옛날 애인이다 우리 학교 선생님이었다 학교에서 죽으려 엄마도 그러다가 매일 보니까 무섭지도 않고 뭐야 무섭지도 않은데 왜? 왜? 아휴 이젠 우리 학교는 엄마도 마치셨어 괜히 학교 앞에서 교통주름도 하고 물조심하라고 다닐 때도 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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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어 나도 들었어요 피아노 음악실인 열쇠 줘 mainly 나 음악 좋아하는데 클래식은 싫어, 근데 짠 너 혹시 로봇이니? 나 로봇피아노 좋아하는데 얘 뭐냐 근데 전화야 들어봐 전화 작동 안해요 나한텐 리모콘이 있어 안 돼 제발 악보가 있다고 해줘 설마 이거 외우라는 건 아니겠지 명 공연 날 놀래켜봐 모두 다 같이 연주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주합시다 라라라랄야 으아앙 잠겨 항상 그래 봤지 뭐 잠기 열리잖아 어! 위에도 뭔가 있었네? 아! 이리 봐! 아! 저기 있네 뭔지 알아봐 어어! 로봇 피아노야! 그냥 지원자 운.. 지원자 운.. 지원자 운하고 있어 저 소리 이런 안들려? 어! 안들려 어! 이 개소리야! 어떻게 좀 해봐! 내가 뭘! 너 정말 이럴거야? 어! 어! 이제 더이상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뭘 하길 원하는데! 나 피아노 혼자 치는건 무섭지도 않아! 뭐가 뭘 무서워야되는데! 영?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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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보자! 여기는 뭐 힌트가 있었어! 으응! 힌트가 없어! 힌트가! 뭐야! 안 떴자!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근데 나 이거 쳐야돼! 링링! 플리즈 고어웨! 구샵샵! 구샵! 어! 구구샵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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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어떻게 배워? 적어야겠어! 구구샵! 자! 현재 세번째 악보를 기록했습니다! 어디 보자! 샵! 샵! 샵을 눌러!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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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을 누를 수가 없군요! 제길!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아 망할! 자! 그러면 샵이 없는 놈! 샵이 없는 놈! 없어! 샵은 무조건 눌러야돼! 샵이 없으면 어떻게 치료하는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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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을 켜고 인사해! sizes 샵 샵 지금 것인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지금 것인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왜? 보통? 야야, 잠깐만. 보통 전화번호 눌렀을 때 없으면 바로 뜨지 않아? 이건 뭐 쓰레기 같은 경우지? 어휴. 오우. 알았어? 그럼 내가 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건 어때? 응? 샵. 여기 있네, 샵. 샵. 흠. 샵. 기다려봐. 한 번, 한 번 여기 있는 거. 993322. 아잇. 내 자리까지만 입력할 수 있어. 현재 피아노는? 어, 뭐냐. 계속 지 혼자 치고 있는데. 알았어, 알았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알았어. 딱 쳐. 오우. 지금 보이세요? 지금. 피아노에 눌리는 모습이 있어요. 여기가 도, 레, 미, 파, 솔. 기다려봐. 도, 레, 미, 파, 솔. 라. 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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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 레, 미, 파, 솔. 라. 이런! 망할! 라가 필요한데 쟤도 라로 누르지 않고 있어. 뭐, 롱. 얻!?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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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없다는 거 알고 있어. 다음에는 좀 빨리 좀 말해줄래. 그런 거 없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시대가 시대라고 하지마. 이건 너무 늦게 말하잖아. 어떻게 이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일렬로? 하나씩? 어, 93999. 한번 해보자. 없다는 거 알지마. 없다는 거 알고 있단다, 얘야. 무슨 없는 번호에 다이어트까지 해줘야돼. 아, 정말 짜증나. 여기까지만 처리 못할 것 같아. 알았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다 필요 없어. 이 동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라인크 버튼 누르시고 가능하셨다면 제 채널 구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맞다. 그리고 끝내기, 끝내기 전에요. 한 가지 부탁 좀 할게요. 제발, 게임 좀, 게임 좀, 하나 추천해주시기. 추천 좀 해주세요. 지금 할 게임이 너무 없어서 할 게임이 너무 없어서 미치겠습니다. 어? 뭐야? 야야야야야야. 어? 뭐, 어쨌든 여기까지 촬영한다고 했으니까. 촬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뽁! 어차피 이거 지금. 쟤가야야야야. 뭐, 아니면 은퇴? 못 한 권이.